에이, 그 길이 떨어지지 않나? 어디?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들어 올리면 갈 수 있지 않을까? 셋이서 이렇게 무릎 꿇고서 등에 이렇게 탑 쌓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하면 될 것 같긴 하는데 아냐아냐, 그냥 혼자 말해봤어요. 얘네들이 내 말을 들은 척도 안하는구만. 어? 내 말을 들은 척도 안해! 탑 쌓기가 얼마나 좋은데 아, 아크로바틱이라니요. 아크로바틱이라니요. 그런 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. 어어어! 어, 이거 진짜! 어어어! 어, 안돼! 애들! 애들 어떡해! 어, 뭐야. 파티가 갈렸어. 내가 그래서 보안 양치 같은 걸 건드렸나봐. 미안해. 헨리, 이것 좀 틀어보자. 이봐, 헨리. 오징님 고맙습니다. 야. 야, 클리커야. 어, 파티가 갈렸어. 이리 다 가, 이리 나가. 엘리, 그 아저씨 잘 따라다녀. 오우, 야. 오, 완전 많은데? 야, 저 정도면 죽었다고 봐야지. 괜찮을거야. 예, 예, 알아요. 자, 여러분. 12시 지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어, 뭐야. 간염자인가? 엘리인가? 영원지게임 인증 고맙습니다. 미스티니 미스티니 멍 조아. 조아, 굿. 아까처럼 안 걸렸는데, 근데? 아까는 왜 걸렸지? 아까는 뭐 때문에 걸린 거냐? 이 꼬맹이가 소리 내서 그런가? 폭탄 던진 거에요. 못폭탄? 오 오 가위 아이템 조심해서 가자 은밀하게 신나는 스사스님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걱정하지마 남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빡쳅치기 Op 오우 좌 빠샤루 더 도망рãoов 아우짜 빠샤윽 야야야야야 야야야 빠샤잉 어우 multiples 너너너너너ㄱ~~~~ 삐 телефô도 자식아 어오오 들어오오 Move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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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좋아 좋아좋아 오케이 와 완전 뛰어댕겨 여기저기 아 저게 딱히 나를 발견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뛰어다니다가 걸리면은 달려드는거구나 어우야야야야야 뛰어 가자 이대로 어 이대로 안 돼 이대로 어어어어 이 아줌마야 이 아줌마야 저리 비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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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비켜 비켜 뛰어뛰뛰 아우 올라가야되나봐 올라가야되나봐 준비해 야 올라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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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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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야 빨리 서둘러 야 빨리 올라가라 자아 야 지금 어깨 밟아 어깨 밟아 어 그렇지 손 오우 아 그래 아저씨 아이템 찾고 올게 아 그냥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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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됐다 오우 오우 무서워 오우 회깽거리는거 봐 야 욕하지마 꼬맹아 어디서 지금 어른앞에서 지금 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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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고 있어 조심해라 아저씨 욕에 민감한 BJ야 욕설없는 BJ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유교방송이지 오 뭐야 오 오 오 오 만났다 만났다 흠 다행이야 계속 뛰어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사람 살려요 문 닫어 어 문 닫어 으이차 자 문에서 비켜 자 빨리 으이차 으이차 소스원님이 시키고 왔습니다 어 어 그래 어 야 뭐라지? 너로 들어갔어? 뭐하는거야 쌤 오 잘했어 내가 먼저 들어갈거야 오 야야 쇠파이프 가자 고고 올라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여기 아이템 있을거 같애 아이템 확인하고 가야되는데? 어 여기여기 이럴줄 알았어 어 어 아아 아니구나 아니구 아냐아냐 아냐아냐 야 야야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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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올라가 야거 봤다 자 빨리가 완전 불안한데 싸워야돼? 그렇지 좋아 곧 윤헤하하 좋아 쭉거 그렇지 좋아 고고고 어이구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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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켜 거기 던져 던져 그래 거기 어그로 끌고있어 그렇지 아샤이 어어 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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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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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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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죽고 있었는데 아 아 저거 죽고 있었는데 네 미안합니다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하죠 그렇지 좋아 좋았어 여기 화염병 되게 많거든요 한 명 한 명은 그냥 쎄파이플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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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죽어 이동자식아 저 놈 저 놈 클리커 먼저 주워 그렇지 몽둥이 찜질해 몽둥이 찜질해 몽둥이 찜질 오잇차! 오잇차! 좋았어? 야곱 봤다? 야야야 얘는 그냥 죽여도 돼 야야 플리커 플리커 뭐야? 뭐야? 아 뭐지? 그냥 됐네? 아 뭐야? 아 그냥 되잖아? 아 괜히 저기서 싸웠네 아 뭐야? 난 난 사냥봉 던지러 들어왔는데 어... 하... 하... 아... 아 안에 간염자가 있다고 절대 열지 말래 지금 장난쳐? 일찍 등교해주네요 그 탑은 어딨지? 아 시간 끌면 되는 거군요 하... 죽는 줄 알았네 가자 장난하는 것도 아니라 내 아까운 화면 빼요 아이템은 없고 가죠 가자 엘리 킹조이 몽둥이님 고맙습니다 나 어느정도 한걸까요? 반 넘었어요? 아 제작 세롱세롱님 고맙습니다 아 날붙이가 없네 아 40% 절반정도? 오케이 40? 야 진짜 쩐다 어하 저 있구만 송전탑이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들 12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원츄원츄님 고맙습니다 모바일 분들은 화면 한 번씩 클릭해 터치해주시면 엄지손가락 버튼 나오죠?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땡큐 고맙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안하셨는데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 버튼 혹시 한 번도 안 누르신 분들 살짝만 눌러주시면 평생에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깐요 그러면 이제 알림이 까시면 제 방송 시작할 때 알림으로 알려주죠 대도바라기님 고맙습니다 푸시슝님 고맙고요 자 즐겨찾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척 버튼이요 네 네 네 질리아 지금 계절 아마 뭐 여름쯤 아닐까요? 뭐야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어? 골데로니인 것 같습니다 그럴 시간에 아이템을 하나 더 찾아야 될 시간인데 지금 이래서 애들이 싫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들어 약탈자의 쪽지 엘론님인 것 같습니다 리얼 앤톤님인 것 같고요 어 너무 길다 됐어 좋아좋아 어 뭐 있다 뭐냐 이거 꽉 찼고 갇혀 네 뒷문도 있네 바베큐 그릴도 있고 여기 아까 내가 왔던데구나 루오님 고맙습니다 아이템 그냥 먹지 말자 미미찜님 고마워요 그냥 지나가다 보이는 것만 먹읍시다 너무 많아 아이템이 다 뒤져봐요 들깨세요 멍멍이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게 좋아 들깨야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대충 한번만 훑고 가자 청산 짜장닌 고맙습니다 자 오우 오우 좋아 캡슐 집이 완전 많다 어 잠깐만 그렇지 아 최대치록부터 할까요 칼의 다리는 하나 하자 몽몽이 넘긴 고맙습니다 만약 클리커한테 잡혔을 때 죽지않고 반격할 수 있대요 약간 아까처럼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겠죠 이거 올려놓으면 이거 하나 올려놓으면 이제부터는 아까 클리커가 다 물어 뜯을 때 반격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이 있다면 아 차에 개조선반 있는 것 같다고요? 알겠습니다 야 여기 이 안에 다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들어놨네 진짜 백코나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긴 한데 너무 짜증난다 왔다갔다하게 만들어놨어 쪽지도 되게 많아 어우 쩐다 네 맵이 되게 높네요 엘린 만화책 하나 더 찾았다 멋있다 어우 세비지 스타라이트 에콘인 고맙습니다 팬클럭 하이트 만들고요 제2권 전령입자 이거 다 먹으면 뭐 주는 건가? 근데 아까 엘리한테 따로 넘겨주진 않던데 야 이걸 진짜 일일이 아내껄 아내를 다 만들어 놨어? 어? 근거다? 아 근거 번호가 필요하대요 어디선가 근거 번호 쪽지가 있겠죠? 야 성량값 아하 찾았다 여깄네요 82136 이 게임의 장점은요 굳이 번호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걸 찾으면 그냥 바로 열려요 굿 굿 네 흐믓흐믓님 고맙습니다 이제 나 전투 웬만큼 잘하지 않아요? 이제 완전 풀스 초반 여러분 유튜브에 내 대도서관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1,2,3화 1,2,3화 볼 때랑 좀 다르죠? 그래도 이제 막 길도 잘 찾고 어? 오호 내 야 내 내 생명줄 같은 화살이 나왔네요 엘리젠님 고맙습니다 엘리젠님 고맙습니다 엘리젠님 고가요 난 다시 천하무적이 됐네요 최종병계 활을 얻었으니까 내 주무기 다트라고? 엘리젠님 고맙습니다 헤리젠님 고맙습니다 헤리젠님 고맙습니다 가자 이제 이름도 먹었으면 됐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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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파이어플라이의 표식이 있나 내 동생이 파이어플라이죠 나 음악 진짜 좋대 나 음악 진짜 좋대 우리 거기서 찾고 우리 파이어플라이를 찾고 우리 파이어플라이를 찾고 무슨 말이야? 헤리젠님 헤리젠님 흐흫 자연님 고맙습니다 다트랄 수 있다고? 정신호미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정신호미님 아 여깄다 정신호미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뭐 아 아 아 이럴수가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아 아 이럴 리 없다고 이럴 리 없다고 젠장할 부끄러워 다행이야 다른 사람들이 못 봐서 엘리젠님 100개 고맙습니다 엘리젠님 100개 고마워요 엘리젠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엘리젠님 차에 작업되어 있다고 네 가볼게요 여기가 약간 우리 완전히 정비하는 곳인가봐요 줄리님 고맙습니다 어 어 쉬어가는 타임인거 같죠 저깄다 오 나이스 도구 레벨 3 획득 굿 땡큐요 진짜 중요한걸 잊을 뻔했네 줄리님 고맙습니다 어 화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재장정속도 나 되게 많이 모았다 그리고 샷건도 탄창 용량 할까 아 사정거리 사정거리 그 다음에 탄창 발사속도 발사속도 그 다음에 이 쇼티 좋아보이는데 근데 별로 하고싶진 않다 무기집도 이거 권총도 하나 해줄까 연기대 상대도님 고맙습니다 닉뭐할까님 90개 고맙고요 닉뭐할까님 고맙습니다 이거 권총집부터 하는게 좋을거 같애 그 다음에 쇼티 하는게 좋겠죠 닉뭐할까님 고맙습니다 탄창 용량 탄창 용량 쇼티 정말 좋아요 탄 퍼짐 줄여 아 탄이 퍼지는 범위를 넓혀주는거구나 됐어 어 네 권총집 하나 더 생겼죠 그러면 이제 두개를 달 수 있죠 굿이다 어우 탄창 용량 해놓으니까 여섯발씩 들어가는구나 굿 게임 진짜 잘 만들었죠 정말 재밌어요 네 아 조준경 아 조준경 할거 그랬네 가자 네 아 쇼티 조준경 업그레이드 아 나중에 꼭 할께요 이번엔 모자라요 어 잠깐만요 이쪽 뒷문이 있네요 아이템은 없고 어 오케이 굿 나이스 아 좋다 밝다 완전 밝다 아우 신난다 이제 역시 밝아야돼 음 생각보다 자유도도 약간 있어요 어우 뭐야 어우 엄드려 엄드려 어 나 죽을 뻔했어 저 역수야 어우 나 못봤어 어떻게 내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여기서 기다려 저놈을 교란시켜야돼 맑은 은인 고맙습니다 내가 우회해서 측면을 노리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유흥관이 뭐야 흫 니가 날 걱정을 다 해주다니 다 컸구나 어이샤 지그재그 지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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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아이고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아저씨 안 맞았다 아저씨 안 맞았어 지그재그로 넌 걸리면 죽는거야 진짜 으이샤 달려 들어가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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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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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빠다야 어디서 빠다지 아이샤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아이라 6분 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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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tes 일te 회복해야되oj 회복 후 장률 적들이 많죠? 여기서 적용 못하나? 어 나이스 날부채 찾았다 후우 됐어 내려가죠 적용수가 있어서 조심해서 가야돼 어 쇼트 이거 되게 멋있다 짧은 샷건이라서 연막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? 연막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죠? 오우 오우야 연막탄 쓰자 에너지 많이 난다 에너지가 뛰어 저기까지 가야되나? 그럼 잡으려면? 굿샷 저 집에 있는데 저 옆으로 돌아가서 가는거야? 오호호호 저 위에 있구만 cocktail 난 총이 없어서 We need you In the Sin 어어ğim... 찌 injured찍 아라차잉! 빠라차잉! 바라차잉! 잡아 어이책! 밟아죽잇이다 아이다! 으 previously 할부 꽉 찼어 할부 합oton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노노노노 어여 어어엉 아유! 아유! 자식아! 너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? 와 오기만 해 던져 에너지 회복 어 에너지 너무 많이 달았다 엘린은 뒤에 숨어있어요 꽉꽃 쏟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펭크로프 갈등하시드리고요 뒷길 없나? 네 주먹이도 다시 생겼죠 뭐? 뭐라고? 예쁜 면상? 이건 너의 터브 맨! 달려 넌 죽었어 걸리기만 해 아주 넌 끝장났어 일로와 일로와 딱 돼서 들어왔어 왕자고진인 것 같습니다 펭크로프 갈등하시드리고요 넌 딱 그렇다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2분 남았죠?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모바일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사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땡큐요 본방중계방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하면 건강해져 추천하면 세상이 다 밝아져요 추천 추천 추천송 가도릭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방금 눌렀게도 추천송도 있죠? 총 7가지 버전의 추천송이 있습니다 가서 목졸라 죽여줄거야 3층에 있겠지? 조용히 죽여야지 활로 저걸로 지도 그가 진출보디 진출보디 여기!! 이 excuse!! 이 자식! 이 자식! 이 자식!!! 구애응!! 니가 날아 fui!!! 아우, 됐어... 어, 어!! 어! 어 안돼!! 안 돼!!! 이 자식들아!!! 좋아 gusto 이 자식들을!! 나 줘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말라고 아유 잠시만 아유 잠시만 아유 아니 Ah 잘 맞출 수 있어요 어 안돼 안돼아 아 아 아 아 야 야 엘리 아유 아유 아휴 엘리 뭐 미안해 엘리 엘리야 미안해 엘리야 미안해 아저씨가 미안해 야 이거 야 솔직히 이거 조유패 들어가는거 너무 힘들어 좋아 좋아 이놈 이놈 이놈이 문제야 잡았어! 굿! 좋아 또 있어? 누구? 좋아 이제 알았어 감 잡았어 내 친구 친구인 이고 왔습니다 감 잡았어 한명 더 있을텐데 감 잡았어 죽었어 이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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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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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후! 다리 찍어 오케이 좋아 빨리 뛰어오기나 해 야 거기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뭐야? 누구 있어? 야야야야야 왼쪽에 있어 왼쪽에 왼쪽에 3명 있어 왼쪽에 3명 있어 엘리 제발 야야야야야야 아고!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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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안되앤데 안돼 안되 안돼 안 돼 잡았어! 오케이 어 야 빨리 좀 봐라 제발 좀 어 왜 이렇게 많아 야 사람 살려요 어... 아... 키보드로 쏘는거 너무 힘들어... 야 뛰어와 또 누구 있어? 어 좋아 어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어딨어야돼 저거 어딨어야돼 바퀴? 헤리 Н Basil 엘리진님 고맙습니다. 엘리진님 고마요 바퀴 쏴야돼? 뭘 어따 쏴야돼 이걸? 야 이거 어떻게 해줘고 아 위에 사람 나온다구요? 네 어어어어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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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아 나 완전 잘한다 나 완전 지금 각성했어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쟤 죽었다? 죽었나? 아우 뭐야 안쪽으로 더 안와 야 여기 거길 숨어.. 거길 숨어 어떡하시나 거길 숨어.. 왼쪽에도 있나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누구 나올거 같애 누구 나올거 같애 어어 화연병 화연병 안돼 야아! 던지지마아 던지지마아 이 자시메이 야 아우 저기 아우 저기 약사판놈 저거 어어 아우 잡았다 좋았어어 어어 프리덤 좋았어 야 욕하지마 꼬맹아 꼬맹이 욕하지마 야 여러분 12시간 지났죠 모든 분들이 추천을 누를 수 있는 마상의 시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면 우측 상단에 엄지손가락 버튼 나오죠 엄지손가락 버튼 터치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어서 들어오세요 뭐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hmm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죽었어 누구? 누구 죽었어? 워 Mitarbeiter 순수 이 사람 begin 가만히 있어! 자,Let's move 물로 쏟고? 야 뭐야 이거 간염자 아니야? 간염자들이 오고 있어요 어,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 워우노노노노노노 오, 안돼 안돼 안돼! 야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어, 아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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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되안돼 안돼! 글렀다 글렀다 글렀 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올라오는거 아냐? 어어 아오오오! 글렀다 야야야야 말도 안돼 이거 야 이거 말도 안되지 이런게 어딨어 도망가야되는거 아냐? 야야 아하 어어 오오 오오오 야아 장난아니에요 진짜 오오오오 멀쩡하지 다친사람 있어? 가자 여기서 나가야겠어 빨리빨리 여러분 추천 버튼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지나가 아직 안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살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땡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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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